1. 2. 3. 4. 5. 6. 9. 10. 10. 11. 11. 11. 11. 12. 12. 12. 13. 5. 13. 15. 14. 30. 14. 15. 16. 16. 59. 15. 17. 21. 20. 30. 20. 21. 뷰가 너무 좋아. 믿을 수 있었나요? 앨범을 많이 남겼어야 했나? 내 머릿속에 저장해버렸어. 저장. 시드니를 대신 많이 남기고 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시드니를 대신 많이 남기고 도착했습니다. 시드니를 대신 많이 남기고 도착했습니다. 와 어떡해! 신나! 어떡해! 울컥이! 제가 유튜브로 엄청 공부한 건데 이거 그거 상어 알인데? 상어? 상어 알일 텐데? 여기 안에 있나봐 상어 알이. 이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거예요. 여기 안에 애들이 있어. 우리 탈감 진짜 귀엽겠다. 오 얘 뭐야? 주황이 같아. 안녕! 열심히. 열심히 앉아. 와 진짜 미쳤어. 아이지 봐. 지혜진 씨 몰랐어. 움직이는 것 봐. 왜 이렇게 빨리 움직여? 귀여워. 우와 꼬리봐. 진짜 커. 얘. 나 이렇게 멋있게 생기는 애 처음 봐. 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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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진 씨 귀엽게 생겼어. 빨리 먹어. 허리가 있어.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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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을 벌어 봅니다. 여기에서 같이 올라가야 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언니 봐봐. 빨리. 같이 올라가야 해. 같이 올라가야 해.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 무서워? 아니요. 무서워. 무서워. 나 왜 이렇게 겁이 많지. 나 원래 막 없는데. 안녕. 여기 봐봐 얘. 얘 스키리 얘. 우리한테 와. 여기 우리 계속 와. 진지 들어가? 그럼 왜 사진 찍을 수 있나? 아이차 무서워 지수 언니랑 동물원 거 그렸는데 혼자요 무서워 자 쇼핑 타임입니다 호주의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거든요 아 이제 생각해보니까 호주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었네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언니 진짜 놀라지 마 이거 진짜 맛있고 언니 그거 먹어야 돼? 저거 진짜 맛있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전에 다 먹어봐야 돼 세 가지 나눠 먹기로 했고요 이게 사람이 자기가 잘한 종류의 아이스크림들이 이게 있나봐 어머 지금 생각난 거는 나 진짜 그거 미트 칼 찾아서 그거 먹어야 돼 맞아요 저 차은 없었는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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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제일 타임 아 정말 왜 이렇게 잘해? 아 정말 아 정말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눈물을 흘리며 얻은 우리 코알라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맛있겠다 어떡해 뭐야 얘 자꾸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해주세요 봐, 먹어볼게 맛있게 해주세요 우와, 이거 다 고기 잘라준 거 내가 먹기 맛있다 그래도 맛있을 수 있어 보인다 과연 맛있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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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와서 익사해주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거 스피내츠 페라 스피내츠롤 그리고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이거 진짜 맛있네 이게 더 맛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뭔가 얘가 되게 맛있어 완전 그거 먹고 이거 먹어봐 네 맛있겠다 이야 광조림 맛 광조림 맛이라고요? 광조림 맛이라고요? 네 진짜 웃겨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긴 하겠다 음악을 좀 틀어볼까 낭만 있는 재즈 네 전 요새 재즈에 꽂혔거든요 짠 홀라 제로 이미 4년 전에 리사랑 와가지고 다 했던 얘기 같은데 리사한테 막 먹여가지고 사서 막 장제를 먹이고 해줬던 소리 학교 끝나고 겨울에 여기 이런 겨울이야 추워 너무 추워 아빠가 나랑 언니를 픽업을 해 제발 가는 길에 하이웨이에 타기 전에 진무소가 있었어 거기 들어가가지고 미트파이랑 서세드로 이렇게 하나씩 타가지고 흔히 시렵잖아 흔히 따뜻하잖아 흔히 따뜻하잖아 흔히 따뜻하잖아 이렇게 케찹 이렇게 뿌려 먹는 거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내가 그랬단 말이지 지금 벌써 이렇게 콜라에 피었나 일단 한 입씩 먹으니까 맛있어 이게 배부르네 이게 조금 고급이어서 그래 내가 진짜로 주유소 거 먹이고 싶었거든 그건 진짜 왜 피가 훨씬 얇아요 이게 좀 두꺼워가지고 근데 이제 얇으니까 더 뭐랄지 맛은 있어요 아쉽네 주유소 거 먹였어야 했는데 근데 한국 버전이면 길거리 떡볶이가 맛있는 그런 느낌인가? 그치 딱 그 느낌이지 그래서 해외에서 누가 떡볶이 어디에 많이 있어요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 여기저 하고 댓글 갔을 때 이게 아닌거지 이게 아닌거지 근데 이거는 맛있어 맛있어 신경시키지 않아 같이chez 오늘의 메뉴 오늘의 주문은 원 민트 파이 원 스 소시지 롤 1, 스페다, 스피내즈 롤 좋지? 그리고 추가 케첩 좋습니다! 고맙네요 추억 여행 아주 제대로 하거든요 갈까요? 고맙습니다 너무 귀여워, 호알라들 이거 언박싱이 너무 기대됐어 어떻게 해? 두근두근 근데 이대로 갖고 싶기도 하다 뭔가 이대로 우리 집이 올려놔서 귀여울 것 같은데 지금 행복 여보세요? 네네 정말요? 저 애가 오늘 오락실에서 1등을 했다고요? 우와 돌아와서 그 큰 오락실에 갖고 가라고요? 어떡해 아, 이거 진짜 칼 같은 거 있으면 안 뜯은 척하고 다시 넣어놓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이걸 잘하면 될 수도 있어 엄청난 확실한 행복 엄청난 확실한 행복 엄청난 확실한 행복 엄청난 확실한 행복 너무 궁금해서 안 되겠어 짜잔! 근데 지금 카메라 영상통화에 친구 알고 있어? 어 내 친구 제 친구예요 제 학교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너 왜 갑자기 노래를 왜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불러? 신났네? 오늘 좋은 일 있나 봐, 너 나도 오늘 좋은 일 있었어 이 핸드폰을 땄다고 그래서 너랑 영상통화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제 다 바쁘니까 안녕 그려봐요 그려보겠습니다 두근두근두근 뭐 그리지? 뭐 그려? 코알라? 코알라 어려워 보이는데? 코알라 뜯지 말걸 저기 안에 있을 때 좀 더 설렜던 것 같아 이거 혼자 계속 얘기할 건가? 아 나 무서워서 못 잘게 안돼 무서워 오늘 피 땀 눈물의 결과입니다 이 친구랑 제 핸디 댄디 노트북입니다 짜잔! 이거 계속 이렇게 노래 부르는 예정인가? 이제 그만해 주세요 이제 그만해 주세요 화면을? 화면을? 화면을 누르면? 터치스크린이었어? 터치스크린이었어 터치스크린이었어 오늘 불태웠습니다 아무튼 하루를 잘 채웠다 오늘 뭐하고 지내지 했는데 끝 끝 안녕 저희 드디어 동물원에 왔어요 여러분 아 진짜 무서워 아니야 여기 닭장이야 여기 와 언니 샵 샵 들어야 돼 나올 때 들려야 되는 거 같아 근데 우리 맨날 나오면 늦을 때가 있어 이거 닫으면 큰일 나 어때? 코칼을 찾아먹고 코칼을 찾아먹고 진짜 잘 먹었어 언니 좀 코칼이야 우와 코칼아 나도 호주에 찍어볼까 했다? 나 어제 하루종일 방에 있었잖아 방콕 브이로그 찍어도 됐겠다 약간 일상 브이로그라고 하는데 요즘 방이야 그게 일상이잖아 나는 방에만 있어도 행복해 나 어제 19시간 정도 잤어 우와 살 빠졌겠다 어때 나 방금 동물 소리 같잖아 맞아 여기 사는 동물 우와 우와 나 여기 처음 봐봐 우와 너무 무서워 아 무섭다 디부야 이런 일이 일상할까봐 걱정될 뿐이야 진짜 무서워 우와 나 예나 보고 싶은데 누구? 얘 빨라 아 진짜 웃기다 뒷모습이 진짜 웃었네 저 나무 옮겨가고 있어 귀여워 귀여워 나무 옹이야 맛있니 옴녅앨녅 아우 아우 예쁘죠 볼를라랑 찍을거래요 찍을거죠 찍을거죠 너무 capacity 찍을거죠 그 cutting offen 지수 oten obia 고 Whe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